패턴 익스텐션 시간입니다. 오늘 패턴은 Let me give 이 다음에 어떤 대상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이걸 드릴게요. 즉 받으세요. 이 말이죠. 첫 번째 볼까요? 빰마 내가 당신이 가진 지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유용한 인문학 책 한 권을 드릴게요. 인데 인문학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죠? Human in Peace. 나중에 자막 보여드릴게요. 근데 지식의 폭을 넓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볼까요? 일단은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드릴게요.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책 한 권을 드린다고 할 때는 Let me give you a book이었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뭘까? A useful book이 왔는데 useful 자체가 도움이 되는 이라는 형용사형이거든요. 그래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책 한 권이라고 할 때는 A useful book이라고 하면 되죠. Let me give you a useful book인데 기억나세요? 여러분들 어떤 책을 얘기할 때 어떤 거에 관련된 책이라고 할 때는 물론 book about 뭐뭐라고 해도 되지만 book on 해가지고 이 on 이하에 관련된 책이다. 주제가 on 이하다. 말씀드렸는데 여러분. 그러면 만들어보세요. 쉬워요. 여러분 복습하신 분들은 인문학에 관련된 책은 무엇인가? on humanities가 왔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humanities의 S는 복수의 S가 아니에요. 학문의 S예요. 어떤 학문을 얘기할 때는 경제학 얘기할 때는 S가 붙는데 복수 취급 아니에요. 그냥 붙어요. 그래서 humanities는 인문학이고 인문학에 관련된 책 한 권을 드릴게요. 왜 그러냐면 당신이 무엇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도록은 뭐예요? so that I can 뭐 뭐 뭐 내가 갈 수 있도록 so that I can go 내가 잘 수 있도록 so that I can sleep 내가 먹을 수 있도록 so that I can eat이죠. 그럼 당연히 당신이 뭐 뭐 할 수 있도록은 간단하게 so that you can이죠. 뭘 넓히다 라는 동사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. 여기요. 빡 so that you can widen이 왔는데 이 widen 자체가 동사를 무엇을 쫙 넓히다 라는 동사거든요. 무슨 누가 시야를 넓히다 뭐 이런 식으로 so that you can widen 뭘 넓히냐 하하하하 여러분의 지식의 폭을 빰 the depth of your knowledge가 왔는데 depth 자체가 여러분들 무엇에 이렇게 깊이라는 명사형이고 그 다음에 뭐 knowledge는 지식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하실 때도 그대로 번역하신대요. 여러분 the depth of your knowledge 지식의 폭을 widen 넓힌다. 그대로 지적하신대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해볼까요? 시작! 제가 책 한 권을 드릴게요. 이 문학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을 넓혀야 돼요. 시작! Let me give you a useful book 뭐에 관련된 책이죠? On humanities 당신이 뭐 할 수 있도록? so that you can widen 뭐를 widen해요? the depth of your knowledge가 되죠. Good. Thank you very much. 두번째요. 그 행사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왜냐하면 그 행사에는 철저한 복장 규정이 있거든요. 복장 규정도 우리가 요즘 외래어로 많이 쓰는 것 같이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.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? 철저한 규정이 있다. 뭐 이 정도로요. 행사이라고요. 볼까요? 짠! Let me give you 이것도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예요. 좀 충고를 해드릴게요. Let me give you some advice죠. 이것도 여러분들 뭐에 관련된 충고는 advice 다음에 on이 와가지고 on 이하에 관련된 그런 충고거든요. 옷을 어떻게 잘 챙겨 입어야 되냐 거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on how to dress up이 왔는데 dress up 자체가 위로 뭘 확 입다가 아니라 옷을 잘 챙겨 입다 갖춰 입다란 말인데 보통 정장 입다라고 할 때 dress up이라고 하거든요. 맞아요 여러분들. 그래서 편하게 캐주얼로 입다라고 할 때는 dress down이에요. dress up은 정장 캐주얼은 dress down 한다. 어떻게 옷을 잘 차려 입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on how to dress up 인데 어디에 내가 정장을 입어야 되냐 그 행사 때문에 행사 물론 이벤트라고 해도 되지만 for the occasion 이란 말이 나오는데요. 이 occasion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일이란 말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사 정도로 생각하시거든요.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벤트요. 그래서 그 행사 그 이벤트를 위해서 니까 for the occasion 온 거죠. 오케이 왜 저희가 우리가 이런 그 dress up 정장을 입어야 되냐면 엄격한 복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때문에를 뭐 because라고 해도 되지만 since 써도 되죠. since there is a strict dress code가 왔는데 dress code는 그냥 dress code에요. 복장 규정이요. strict가 형용사로 엄격한 철저한이란 말이죠. 아주 철저한 복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since there is a strict dress code가 온 거죠. 근데 dress code 복장 규정이 어떤 복장 규정이냐면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. 아주 철저하게 시행이 될 오케이 일단 맨 앞에 뭐가 와야 돼요? 아 dress code가 사람이 아닌데 which 뭐 뭐가 오겠죠. which will be enforced 가 왔는데 이 enforced가 형용사로 뭐냐면 어떤 규칙이나 법률 같은 것을 시행하다 집행하다라는 동사가 인포스거든요.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집행이 될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. which will be enforced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요거 엄격하니란 형용사잖아요. strict이요. 그러면 하나만 더 엄격하게라는 부사 형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딱 very strictly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런 그 형용사 있잖아요. 이거를 부사로 바꿀 때는 형용사 뒤에 ly만 붙여버리면 부사가 되어버리거든요. 철저한 철저하게는 strictly ly만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. 오케이? 어려운 거 뭐 없나? 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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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떤 거 법률이나 규칙 같은 거 집행하다 인포스요. 오케이? 드레스업은 정장 입다란 말이요. 오케이요. 시작! Let me give you some advice 뭐에 대해서 on how to dress up 어디 갈 때 for the occasion 왜요? Since there is a strict dress code 어떤 dress code죠? which will be enforced 어떤 방식으로 very strictly죠. 오늘 패턴은 let me give 다음에 어떤 명사 대상이 와서 내가 뭐를 당신에게 드릴게요. 즉 뭘 받으세요죠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Today's expression은 뭘까요?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가족과 함께 모여 계실 텐데요.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좋아요 영어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려드릴게요. 일단 대화에서 대화에서 할아버지가 그랜파였죠. 그랜파가 조금 더 친근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랜파더라고 해도 할아버지이죠.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그랜마더도 할머니란 말인데 그랜마더 같은 경우 좀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랜마 이렇게 보통 하죠. 맞아요. 그랜마 그러면 이제 삼촌이나 고모부 이모부 이렇게 남자 이게 이게 많은 분들이 삼촌이 영어로 뭐냐 이모부가 영어로 뭐냐 고모부가 영어로 뭐냐 하시는데 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힘든 게 이거고 우리 같은 경우 반대로는 쉬워요. 딱 한 표현이죠. 딱 하나요. 엉클 이라고 하면 끝이에요. 엉클 다 엉클입니다. 그리고 그러면 이모 고모 외숙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간단하게 이제 엔트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맞아요. 일단 엔트가 고모 이모 외숙모 다 그 레벨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다 엔트라고 하는데 발음이 두 개가 있죠. 그렇죠. 엔트 그래서 개미하고 똑같은 발음이 하나 있고요. 언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. 이게 영국 미국이 아니라 물론 영국에서는 언트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도 엔트 언트 다 써요. 그러니까 둘 다 반반씩 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편한 거 쓰세요. 엔트 하셔도 되고 언트 하셔도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호칭들 가족 호칭들 알아봤는데요. 이제 발음 공부하러 가볼게요. 고고 고 고